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특재법 성명석 수당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델TV 2021년 상반기 특집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성소장의 나는 외계인이다. 성소장의 나는 외계인이다 라는 내용으로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대한민국의 드디어 주식 계좌가 4천만 개 돌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천만 개면 대략 1,500만 명 정도는 주식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다행히도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주식하는 인구가 여러분들 저기 놀라지 마시죠. 914만 명이랍니다. 914만 명. 그냥 대략요. 우리나라 인구가요. 5,180만 명이라네요. 그래서 저는 5,150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정정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80만 명 중에서 주식하는 인구가 정확하게 914만 명. 914만 명. 천만 명 시대에 돌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작년 1년. 즉, 팬데믹이죠. 그렇죠?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무려 몇 개,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 들어왔냐면요. 300만 명입니다. 300만 명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5명 중에 1명은 주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안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주식을 하면 이분이 주식에서 잘못되게 되면 남편 또는 아내, 아내 갈 수도 있고 남편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한 사람 있다고 치면 3명이에요. 그러면 3천만 명, 즉 우리나라 인구의 약 60%가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더 무서운 건 충격적인 게 여성 주식 초보자, 그걸 주식 어린이 줄여서 줄이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성 주식 초보자 줄이니 여러분이 무려 148만 명이 급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148만 명 그래요.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개는 여성분들보다는 저는 팬층이 나름대로 남성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건 이제 이델리 자체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성명석 전문가의 인기도 봤더니 남성이 압도적으로 75%였어요. 그리고 25%가 여성이었더라고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25%의 여성분들이 대개 어머님들이에요. 연세가 드신 그러니까 주식에 아무 관련이 없으신 분들이 채널을 돌리다가 드라마 재방송을 보려다가 딱 틀었는데 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놓고 보니까 재미있거든요. 어쨌든 주식이 뭔지는 모르지만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랬대요. 자녀분을 따님을 불러서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저분한테 가서 좀 이렇게 방송 좀 보고 좀 열심히 좀 배워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어머님들 고맙습니다. 그래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델리온에 또 전문가 활동하시는 우리 전문가님도 어머님들도요. 어머님. 그래 지금도 여기에서 계속 시청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제가 여러분들 그 방송 중에요. 제가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멘트를 이제 중간중간 하는데요. 아마 그게 방송 심의에는 좀 벗어나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요. 오늘부터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괜찮대요. 제가 이델리온 소속의 저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된다고 그랬고요. 단지 제가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매주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장중 무료 공개 방송 하는데요. 이델리 자체에서 이델리온에서 사이트를 하나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이 방송 프로그램은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막이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제 무료 공개 방송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실 TV 프로그램 자체는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조심해야 될 부분, 어떤 투자 판단의 기준은 여러분들한테 있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지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을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좀 영리적인 목적이 좀 가미될 수 있다라고 해서 약간 좀 그쪽에서 경고성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정중히 말씀을 하셔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저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사이트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델리온 성명석 소장입니다. 자, 그런데요.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심심하잖아요. 쪼크 하나 할게요. 쪼크 하나 하고 바로 가도록 할게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요. 이런 거 있어요. 어떤 한 아주머니가요. 이렇게 골목을 쓱 아침마다 출근하시면서 골목을 쓱 지나가는데 그 동네에 들어가는 어기에 어기에 앵무새를 하나 키웠어요. 그러니까 앵무새가 밖에서 앵무새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머니가 싹 지나가니까 앵무새가 그랬대요. 참 아줌마 못생겼네 이랬다는 거예요. 참 아줌마 참 더럽게 못생겼네 그랬대요. 처음에는 화가 나지만 그냥 확 그냥 인상 찌푸리고 그러고 지나갔대요. 그런데 매일 지나갈 때마다 그 앵무새는 그랬대요. 허허 참 못생겼네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누가? 그 아주머니가. 그래서 주인한테 집에 들어가서 막 사떼질을 하면서 뭐라고 했대요. 당신이 어떻게 앵무새를 그렇게 하길래 앵무새가 나한테 그럽니까? 그러면서 버럭버럭 난리를 치고 책상을 발로 차고 이랬대요. 그러다니 이제 주인이 때마침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앵무새를 세 장에서 꺼내서 그냥 아주 그냥 축통을 날리고 막 두들고 패고 막 눈탱이 밤탱이 그래갖고 앵무새가 이제 그 다음날 부리에다가 이렇게 붕대를 감고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하고 세 장에 갇혀 있는데 그 아줌마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앵무새가 그랬대요. 그 아줌마가 지나가니까 많이 앵무새가 쳐다보면서 아줌마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앵무새가 그랬대요. 말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딱 닫고 아줌마 알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투자 여러분. 알지? 그 얘기예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과 매주 목요일 무료 공개 방송을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시죠? 아줌마 알지? 자 그 얘기예요. 자 방송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마워요. 그럴 수 있죠. 자 나는 외계인이다. 자 포인트 이 내용 한번 화면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보세요. 날씨 참 좋아요. 아 꽃놀이 가기 참 좋고요. 야 예전에는 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직장인들 봄 되고 이렇게 막 꽃피고 개나리 피고 이러면 봄철 야유회 그래서 이렇게 뭐 산에 이렇게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공기 좋은 데서 그러는데 참 그런 문화가 이제 없어져서 어쩝니까. 어쨌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자 나는 외계인이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을 잘 보셨나요? 제가 제가 이 맨 화면에다가 이렇게 물음표 퀘스트 마크를 딱 띄었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바로 저 보시죠. 금강철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그렇죠. 지난주 수요일 날 금강철강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금강철강에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해서 이렇게 물음표를 딱 띄워놓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시간이 다 돼서 방송을 이제 끊었어요. 그렇죠.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면요. 이데렐TV 홈페이지 들어가셨어요. 대가들의 투자 비법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을 보시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오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하단에 지금 나가죠. 하단에 지금 나가시는 성소장의 특별한 장중 무료 공개 방송. 내일 오전 9시 그러니까 8시 한 40분 정도의 방송을 열어놓고요. 포털 검색창에서 신대가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 나오시죠. 그러면 이델리 측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주면 그 사이트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새로운 창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이델리 온 전문가인데요. 그쪽에서 이제 안 하고 저리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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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얘기에요. 자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 자 감사합니다. PD님. 아우 그냥 급하게.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주식은요. 확률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오프닝 멘트에서 여성 줄인이 148만 명. 그리고 지난 한 해만 무려 300만 명이 들어왔어요. 300만 명이면 대한민국 천만 명의 가정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요. 주식이라는 건 말이죠. 집에 숟가락 젓가락 다 팔아 먹어야 끝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위험성을 철저히 이야기하고 이러이러한 종목은 해서는 안이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대리티비 대가들의 투자 비법. 무려 지금 13년째 방송을 하고 있는 성소장이다. 이 얘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난주에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간략간략하게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궁금해요? 그래서 그 퀘스턴 마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친구가 금강철강인데 오케이. 그래서 저쪽을 보니까 저쪽 보이시죠? 그렇죠? 저쪽에 풍류캔들 그래서 네모박스 빵 저게 뭐냐면요. 양양양양양 그렇죠. 저는요. 무슨 삿개다 전법 그래가지고 흑산병 적산병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HTS에 있는 40여 가지의 보조지표는요. 일단은 저는 쓰레기통에 딱 쳐놓고 제 10대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걸 뭐를 뜻하냐면요. 풍류캔들이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중요한데 저 자리가 확대가 필요하니 저 자리를 확대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요. 저 자리를 확대를 했더니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네모박스를 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 3685원 동그라미 친 것은 잊어먹지 말라고 뭐가. 자 여기서 양양양양양 그래서 거래량은 뭐로 돼 있다고요? 이전값이 아니라 이전종가로 돼 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괜찮아요. 그렇죠.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사이트로 오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이거는요. 어제 전일종가보다 오늘 가격종가가 올랐어? 그러면 빨갛게. 어제 종가보다 내렸어? 그러면 이게 은봉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주식이라는 건 차트는요. 어려운 게 아니라 두 가지예요.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국민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막대 그래프예요. 그렇죠? 오늘은 보궐선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죠. 그러면 이따가 개표 방송. 그럴 수 있다가 아니지. 자 오늘 개표 방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 나오잖아요. 막대 그래프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별 거 아니니까. 자 보시자고요. 자 저기 보면 아까 왜 3685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오케이. 여기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요. 자 보세요. 저 자리 지금 네모 박스가 풍류 캔들이 발생을 하고 이어서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 이 평선이 두 개가 만나는데 이 평선이 상단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요. G7이라는 게 있고 K7. 그러니까 뭔가 이동평균선이 이쪽 캔들에 수렴을 해서 평균치의 가격에 중심에 꽉 들어 박는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 따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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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풍류 캔들이 발생을 하고 이 자리에 갖다 붙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밑에 여러분들 자막에 성소장에 나는 외계인이다. 이게 지금 사라질 거거든요. 자 이제 사라지면 일부러 가린 겁니다. 딱 사라집니다. 딱 사라지면 밑에 거리량을 보시면 거리량을 보시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 보니까 무려 거리량이 만 7천조. 와 그래요. 이거를요. 국문학적으로 환장해 이 얘기죠. 저쪽에도요. 자 저희가 8%입니다. 보세요. 0.732에서 8.22 거의 이게 8% 가까이 올라가는 데 불구하고 거리량이 10만 주밖에 안 된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량이 아예 없는데 얘네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가격. 그렇죠. 가격 어떤 평균에 분명히 풍류 캔들 나고 이어서 단봉이 발생하는 데 거리량이 없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중심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반드시 G7, K7이 만난 이후에 거리량이 5반 주 이하여야 되는 이라라고 얘기했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럼 저는 고맙죠. 그럼 2월 4일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저 네모박스가 풍류 캔들이고 그리고 이 자리가 G7, K7이 만나고 나서 갑자기 훅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쪽에서 쭉 따라오던 이것을 뭐라 하느냐.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지금 이 거리량을 보시면서 무슨 토끼 이빨도 아니고 말이지. 자 그러면서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죠. 위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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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다 제껴두고 갑자기 이렇게 발생하면서 이쪽에 회색 화살표가 나오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성소장이 얘기하는 포인트 매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우개로 지우고 자 보실게요. 음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뭘 뺀 거예요. 자 일단 캔들에다가 즉 여기에다가 더블클릭 캔들에 대고 즉 캔들에 대고 막대그래프 캔들에 대고 더블클릭 하면요. 영역 빼기 영역 채우기에서 영역을 뺀 거예요. 체크를 빼면 이렇게 나와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학력이요. 국민학교만 졸업하면 이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냐면요. 그래요. 헌터라고 그러죠. 저 상단에 헌터.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어와야 되겠죠. 이게 바로 포크인데 포크가 어디에 종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아니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해요. 하지마 그러죠. 하지마. 오케이 하지마. 그러고 나서 자 사실은 가긴 갔죠. 붕 떠서 갔다가 떨어져서. 그렇죠. 자 종가로 계산하면 종가 선차트로 계산하면 별일 없었던 거죠. 그랬다가 갑자기 여기에 이렇게 다시 발생을 하고 큰 장대 양봉이 3월 8일 날 발생을 하는 거야. 거리랑도 그렇죠. 단계적으로 올라가죠. 여기까지 땡큐. 그래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 그렇지. 캔들에 대고 마우스. 캔들에 대고 그렇죠. 캔들에 대고 더블클릭을 따당 하는 거죠. 더블클릭을 해서 영역을 뺐더니 영역을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이게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안 보이죠. 그러면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저 잘 보이기 위해서 확대를 해주는 거예요. 확대를 했더니 그렇죠. 이제 드디어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거는요. 포크라고 그러죠. 포크. 포크. 그렇죠. 포크.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그랬던 거. 장작해야죠. 장작. 장작. 반 똑 잘라서 쫙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아셨죠. 이렇게 두 개가 발생을 해야 그때부터 우리는 매매를 들어가는 거다. 오케이. 그러면 중요한 거는 너 어떤 아이인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해보자. 자 일단은 첫 번째 대주주 지분이 53% 됐어요. 훌륭해요.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이게 20% 이하는 여러분들 혹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다 그러면 빨리 도망 나와라. 이거는 성소장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하는데 20% 이하를 매매할 때는 징역 보낼 거야.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아주 그만큼 위험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저런 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매출액 영업이익이 뭐라고 그랬어요? 흑자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제 맨 밑에 하나 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숨겨놨거든요. 뭘까요? 그러면 나는 외계인이다 를 빼면요. 가장 중요한 게 나와요. 뭐가 나와요? 바로 밑에 부채 비율과 유부율.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24%에 1070% 늘 얘기했죠. 야 뭐래? 예 150%에 그렇지 이하에. 예 이거는요. 1000% 이상. 이건 뭐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죠. 상단에 보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상단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체크되어 있는 거예요. 스냅샷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한 칸 두 칸. 여기 재무제표가 있어요. 재무제표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아시죠? 재무제표를 클릭을 하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뭐냐면 안정성 지표라고 해서 유동 비율, 부채 비율 늘 얘기할게요. 그렇죠?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이게 스탠다드가 200%거든. 그래 여기. 그런데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어떤 회사가 상장된 회사든 아니 기업이든 자영업자든 가정이든 똑같아요. 우리는 항상 유동 비율이 많아야 돼요.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많아야 갑자기 집안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대처를 할 수가 있지. 현금화할 수 있는 통장의 돈 잔고는 0원이고 빚은 연락이 많으면 그거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회사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반대로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은 연락이 많고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은 거의 없다라고 그러면 이거 진짜 웃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시장은요. 웃긴 거예요. 그래요? 자, 봐요. 중요한 건 이거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야, 너 이름이 뭐야? 예, 6205입니다라는 거죠. 그죠? 6205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한 번 더 더해봐라. 이거를 더블 이렇게 하는 거죠. 더했더니 12,410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12,410원이 아니라 예, 만 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고 궁금하시면요. 이델리 TV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공짜입니다. 돈을 한 푼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신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 들어오시면 제 강의가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들어보시면 거기에서 이게 12,410원 더 있는데 왜 만 원으로 목표가를 책정할까는요. 이델리 TV를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이건요. 뭐요? 그게 공짜예요. 공짜. 공짜. 이게 공짜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유료입니다. 그러면 이건 방송 심의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짜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정말 법을 준수합니다. 고마워요.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제 볼장 다 봤죠? 확인했죠? 그러면 오케이.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소장의 기준이고 성소장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PD님이 그래요. 갑자기. 소장님 갑자기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고 살기가 등등해요. 아니요. 나 원래 그런 녀석이에요. 자, 괜찮아요. 자, 기준과 원칙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만 원이라고 그랬죠? 지금 얘가 5,600원이라니까. 진짜라니까, 만 원. 그럼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는 절대로 외로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린이 여러분, 여성 주린이 여러분. 작년에 148만 명이 이 시장으로 들어왔고 작년에 무려 300만 명이 들어왔고 지금 천만 명입니다. 천만 명이 주식에서 망가지면 그 직구석 다 망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지금 거의 반토막, 반해 반토막.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천만 원 샀는데 150만 원 됐더라고.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저는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거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눈에 가짜만 가득 차면 진짜가 보이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요, 고마워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아까 보셨죠? 안정성 지표의 스탠다드가 200%인데 400%야. 그럼 2천만 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 들어갈래요? 4천 들어가도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 좋아. 2천 딱 들어갔어. 그래, 오케이. 좋아. 그래. 붕 떠버렸네요. 우와, 기분 좋아. 우와, 이렇게 간단하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이게 3월 9일 날이에요. 그래서 얼마까지 갔니? 그랬더니요. 이게 무려 14%에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요. 자, 뭐요? 7%입니다. 이날 훅 샀어요. 반드시 나와 약속을 합시다. 성소장과 약속을 합시다. 그렇죠? 예, 그래요. 약속을 합시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약속을 하는데 반드시 7%에 놓자. 반드시 7%에 놓자. 그렇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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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요, 7%에 놓자. 그래요, 오케이. 그래요,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이 녹색선이 7%예요. 그럼 우회에서 딱 끝났다고. 아니, 7%에 놓으려고 그랬는데요. 14요. 그러니까 3, 7, 1, 4, 2, 8, 5, 6이라는 거죠. 그러면 고맙죠. 14%.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들어갔어요. 2천만 원. 한번 여기다 써볼게. 2천만 원. 자, 우리가 한번 생각으로 암산을 해봐. 2천만 원에 7%는 얼마인 줄 알아요? 2천만 원이 14지. 그러니까 140만 원이잖아요. 맞지? 그렇지? 내가 천만 원 사서, 그렇지? 천만 원 샀으면 70만 원 아니야. 7%면. 그렇지? 그런 거죠. 그러면 140이요. 7이 14. 그렇죠? 그러면 140 더하기 140은 얼마예요? 그래, 미안해요. 280만 원인 거죠. 280만 원. 280만 원. 그러니까 내가 사라고 했단 말이야. 그들이 14에 시작했어. 딱 팔았어. 그러면 280만 원을 여러분들 수익이 난 거야. 2천만 원어치 사가지고. 그런데 28.57까지 가버리네. 아, 이러는 순간 여러분들은 당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끝난 가격이 얼마예요? 7,000원. 그럼 여기서는 수돕이요. 이게 단계적으로 다시 포인트가 나오지 않는 한 매매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포인트. 그래요. 고마워요. 다시 한 번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뭐가? 소환님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 이따 설명해 줄게. 자, 6,205원. 6,205원 더하면 12,410원이야. 그런데 만 원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어. 2020년이 이제 2020년이 마감이 되면서 이 금강철강이라는 회사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정확진 않아요. 하여튼 엄청 잘 된 모양이에요. 어쨌든 BPS가 바뀌었어요. 6,297원으로 바뀌었네. 그러니까 6,297, 6,297을 더해봤더니 엄마 12,594원이네. 그러니까 목표가가 바뀐 거야. 12,500원이로. 원래는 만 원이었는데 12,500원으로 바뀐 거야. 소환님 다른 건 다 알아듣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델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제 방송을 공짜, 무료로 보실 수 있다니까. 보시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이 뭔 얘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는 금강철강을 바라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너 이루와. 그렇죠? 응, 그렇죠? 그래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때 사실 판 거잖아요. 아까는 그림이 멋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장 마감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아주 보기 안 좋게 정말 밉게 만들어놨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이렇게 또 갇히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이때 팔았잖아. 몇 퍼센트? 14%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둬요. 그랬더니 이게 축축축하다가 갑자기 비리비리. 이야, 그렇죠? 이렇게 다시 들어오죠. 그렇죠? 큰 거래량이. 그래서 딱 보니까 7760원이요. 제가 뭐라고요? 아유, 용서하지 마세요. 아까 봤잖아요. 정상이라고요. 대주주 지분이 정상이고요. 매출액 영업이익이 흑자고요. 부채 비율이 150% 이하고요. 그리고 유부율이 1000%가 넘어요. 재무제표 들어가서 안정성 지표 봤더니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열나게 많고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은요. 이따만큼인 거예요. 그리고요. 이 회사가 청산가치가 저 금액이요. 만 원에서 그것도 12,500원 이렇게 바꿔놨는데 지금 거래되는 게 PBR이. 아니, 7,000원. 이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을. 그리고 거래랑 이게 1,500만 주예요. 얼마 갖고 주식을 하는데요, 여러분. 1,500만 주라니까. 이 금액을 계산을 해봐요. 계산기 갔다가 두들겨 보세요. 1억이요. 개인 투자자.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해야 큰 돈 해야 10억, 20억밖에 더 하겠어요? 하시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날 예를 믿고요. 들어가는 거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기준과 원칙이 그거라는 거예요. 들어가라고요. 3월 22일 날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오케이. 날짜를 잘 보세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 종목을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지지난 시간인가 언제됐어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현재 움직이는 상황, 실제 상황을 센 방송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오케이. 자, 저쪽 보세요. 이야, 기가 막히죠. 그렇죠? 이야, 그렇죠? 밑에 거래랑 없어요. 거래랑 없어요. 거래랑 없어요. 거래랑 없어요. 이게 왜 이래요. 그렇죠? 그렇죠? 두바이요. 두바이. 사막에다가 갑자기 도시를 건설하고 빌딩을 짓는 거예요. 이게 상하이야.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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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롯데 타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고요. 개인이 그래요. 갑자기 야, 우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다고요. 그러지 않잖아요. 개인은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들만 그러는 거죠.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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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제가 뭐 그리는 거예요? 이게 도로예요, 도로. 그러니까 인도잖아요, 인도. 이게 인도라고요, 인도. 인도는요,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저기 나라 인도가 아니고.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는 내가 이렇게 숨어있는 거야. 그들이 여기서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그들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그들이 들어놓으면 나도 들어놓고, 그들이 박수 세 번 짝짝짝 쥐고, 야, 집에 가, 딱 흩어지면 나도 집에 가. 나도 집에 가. 집에 갈 때는 언제요? 바로 BPS를 두 번 더해서, 두 배. 그래서 1, 2, 5, 0, 2, 5, 0, 3, 7, 5, 0, 4, 5, 5, 000원에, 6, 2, 5, 0, 7, 5, 0, 8, 7, 5, 0, 9, 5, 9, 9, 9, 9, 10, 그 안에다 딱 끼워놨을 때, 오케이, 땡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또 신호가 나왔네. 확인해야지, 그치? 또 확인해야지. 확인할 게 하나 또 있죠. 뭐요? 그래,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7% 이상, 14% 이상이니까 이거잖아요. 봐봐요. 뭐요? 포크헌터. 포크헌터.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서 이제, 이제서 이제서. 이제서 선수로. 아, 그래. 이델리온의, 이델리TV, 이델리TV, 대가드레트자 빅불 보니까, 거기 뭐 이상이 생긴 애가 하여튼, 뭐 실록실록 거리면서 방송을 하는데, 야, 이거 재밌어야? 뭐 이런 거지. 진짜 재밌어. 자, 봐. 봐,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제 확인된 거야. 자, 이전에 여기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만났을 때는 말이야. 만났을 때는 우리가 BPS를 보는 거라고 그랬지? BPS를. 만났을 때 BPS가 얼마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종가와 BPS 종가를 비교를 해봐봐. 그냥 거기에 또 엄청난 비밀이 있어, 비밀이. 비밀이 있는데, 그래. 내가 이제 TV방송을 가끔 하다 보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거든. 지금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얘기 안 할래. 자, 오케이. 자, 뭐라고 복표가가? 만 원이라고.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사는 거지. 언제 산다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죠. 1시부터요. 3시 20분 안에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1시부터 3시 20분 안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데 하세요. 시원시원하게. 괜찮아요. 장부가 멀쩡하고 BPS 2배 2배 이하에 있는 종목은요. 가더라고요. 더 놀라운 얘기할까요? 이 데이터를요. 여러분들 이렇게 볼게요. 30년 동안 데이터를 뽑아갔대요. 다 가더라고요. 가는 거 아니에요? 더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증빙자료는요.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내일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생생한 자료를 제가 실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장부를 공개한다 이런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건요. 그러잖아요.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장부가 그러잖아요. 장부를 열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되는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저 교회 다녀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봐봐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3월 24일 수일이에요. 수일이에요. 3월 24일 수일. 달력을 한번 보세요. 달력을 한번 보시라고. 수요일날 이렇게 돼서 캡처 떴고요. 그러고서 이거는요. 3월 30일 화요일이에요. 3월 30일 화요일이에요. 그러면 지난주 화요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서 제가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라고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보세요. 이거는요. 4월 2일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오늘은요. 7일이잖아요. 맞죠? 틀리면 큰일 났는데. 오늘 7일인데. 오늘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지난 2일이 금요일이고. 오케이.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점, 빵 찍은 거예요. 점. 뭔 점. 이게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를 치더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동시효과. 제가 호가창을 지금 같이 캡처해서 같이 온 거거든요. 장 시작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은 표시가 안 됐네. 장 시작 전에 여러분 그런 거 늦게 봤어? 아니, 내가 여기서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소장이 성소장이 사래요. 아예 안 가는 거야. 이런 성소장 ABCDEFG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사천만 원, 오천만 원, 이천만 원, 칠천만 원, 칠천만 원, 칠천만 원, 팔천만 원 샀는데 안 가는 거야. 아, 참 어떻게 만 원이라며. 아니, 12,500원이라며. 라고 샀는데 ABCDEFG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딱 봤더니 이게 시간의 거리에 상한가 가더니 아침에 말이야 그냥 이렇게 딱 상한가로 딱 말아올린 거야. 와,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이거요. 9,560원. 아직 목표가 안 갔어요, 그래도. 뭘 쫄아요. 심장이 쫄깃쫄깃해. 뭘 쫄깃쫄깃해. 내장탕이야? 자, 봐봐요. 제가 이거를 아침에 이렇게 딱 가는 거죠. 아침에 붕 떴죠?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붕 떴죠?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네? 원래? 오, 오, 그렇죠? 그러니까 정적 변동성이, 동적 변동성이 있고 상한가 제한폭이 30%로 바뀌면서 정적 변동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니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29.89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상한가 같다니까요. 그럼 파랗겠죠. 파랗겠죠. 시작 자체가 18%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기준으로 산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 여기 수요일날부터 제가 수요일날 궁금해요. 그랬으면, 오, 그래. 송상방송 벌고, 그래.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야, 한번 사보자고 그러고 시간에 버려야 샀든지 아니면 뭐 그다음날 샀든지 사실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갔으면요. 여러분, 이게 이따 보여줄게요. 40%예요. 40%는 네가 천만 원 샀으면 400을 벌었다는 거예요. 네가 1억을 샀으면 4천만 원 벌은 거예요. 어, 한 방에. 그래. 난 돈이 없어. 천만 원 샀는데 400을 벌었으면 그냥 라면 한 박스 사는 돈이지. 그러잖아요. 자, 봐요. 지난 금요일날 이렇게 움직였다니까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녹색선은요. 여기로부터 7%인데 실제적으로 밑으로 쭉 젖었다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7%가 아니에요. 계산해보면 그게 7, 14, 28, 56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파랗겠죠. 그렇죠? 그렇죠? 팔았겠죠. 그렇죠? 이거, 이거, 이거. 그냥 상한가 쪽 9,560원. 기분 좋죠? 제가 그러잖아요. 목표가 1만 원에서 1만 2,500원으로 받겠다고 그러면 상한가에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는 있는 거죠. 절대요. 막 흥분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뭐라고 흥분하라고 그래요. 이상한 걸 샀으니까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2021년 4월 1일 지난 금요일 날 금강철강은 29.89% 즉 30% 상한가가 갖고 이날 수요일 날 기준으로 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딱 40%더라. 그럼 이게 끝났느냐? 끝난 건 아닌데 안 한다니까? 내가 왜 안 하는지 얘기할게. 이게 내가 뭐랬어? 포인트 매매라니까? 포인트. 물론 금강철강을 움직이는 주포 들어. 세력 당신들 들어봐봐. 내가 이럴 때를 걸까? 이렇게 나와. 들어가 매도처. 들어가 매도처. 들어가 매도처. 이런다니까? 그리고 네가 얘를 내려야 돼. 이 갭을 메꿔야 된다고. 그래서 네가 다시 오고서 뭔가 발생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가 쭉쭉쭉 올려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1만 2,500원까지 가버리면 이건 아예 접는 거야. 난 안 한다니까.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가르치는 성서장의 기준과 원칙은 안 해. 이 녀석들아. 그러니까 이거를 내려서 다시 8,000원이나 7,000원대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만들어주면 나는 또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이거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할 거야. 들어가 봐. 사버려. 이럴 거라고 나는. 그러니까. 왜? 나는 자료를 제공할 뿐이지. 현정은 개인 투자자가 하는 거래잖아.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지 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끝난 거다. 그 얘기예요. 감사드려요. 그렇죠? 오 40% 땡큐. 끝난 건 아닌데 다시 내려와서 네가 자리를 잡으면 얘가. 그러니까 즉 뭐예요. 얘는. 여러분. 포크와 헌터라고 하는 것은 평균 수렴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렴. 주식시장에서 수렴이란 말이 있어. 수렴. 수렴. 수렴 다음에 확장. 이런 얘기 들어봤어.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모여야 뭔 일을 동호할 거 아냐. 작당을 하지. 모여야. 그렇지? 그 다음에 쫙 퍼지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그 얘기예요.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감사드려요. 땡큐. 박수 세 번 시작. 짝짝짝. 고마워요. 마감이 이렇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기가 막힌 강의했죠. 오케이. 금강철강. 감사드려요. 나는 왜 개인이다. 여러분. 개인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와라는 겁니다. 나와라고요.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리랑 동반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야 20일 동안 기관과 외인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서 이만큼 올렸는데 이거를 매수란다. 아니잖아. 내가 얘기했지. 얘네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같이 해서 얘네들이 빠져나오면 나도 빠져나오는 거지. 더 가던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미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인인데 바깥으로 나와라 그래서 왜 개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하다 끝났냐면 여러분들 한국 가구라는 거예요. 한국 가구. 한국 가구. 잘 봐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게 깨졌어. 무슨 주파수 같잖아. 주파수. 그치? 외계인들이 보내는 이 외계인이 아니라 외계인이 아니라 외계인.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외계인이 보내는 주파수야. 막 비리비리비리로 막 이러는 거야. 어 그래. 그러다니 빙 걸린 거야. 안테나에. 응. 안테나에 걸린 거야.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깨졌다라고 그래. 깨졌다. 깨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성상에 깨졌다. 응. 응. 그렇지. 어 그래요. 예전에 그죠. 예전에 그죠. 특검에서 옛날에 그 사건이 있었죠. 옛날에. 무슨 최서연 씨인가. 그렇죠. 예전 이름 최순실 씨. 그전에 검사받을 때 그분이 들어오시니까 거기서 이제 미화원으로 일하시는 그 아주머니께서 했던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에 그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딱 발생한 거죠. 이걸 조금 땡겨볼까요. 우와. 조금 더 땡겨볼까요. 아. 그렇죠. 참 정성이 가르쳐요. 그렇죠. 대단한 성부장이죠. 그렇죠. 제발 좀 이 방송을 보시면요. 여기 있는 종목을 좀 따라서 하고시지. 왜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지. 그렇죠. 너 무료방송한 다음에 어디서 하는지. 그럼 어디서 하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 봤더니 너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알겠어요. 머리 아프네 갑자기. 자 그래요. 그 사이트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 고마워요. 자 이게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 자. 좀 확대해 준 거지. 그렇지. 확대한 거. 허어 볼판 사막에서 깜짝 놀랐는데 잠깐 내려봐요. 지금 설명하는데 갑작들. 그래 그래요. 이게 사막이에요. 사막. 이 사막에서 말해요. 갑자기 나는 진짜 꼭 가고 싶어. 두바이를. 두바이에서 보면 모래밭밖에 안 보일 텐데. 어쨌든 그렇지. 이게 이제 신도시예요. 신도시. 허벌판 논바닥에 이렇게 도시가 건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고마워요. 자 이렇게 됐어. 오케이. 그러면 뭐 한다. 자 이제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가보자. 한국 가구라는 종목이 있대. 오케이. 소환이 봤더니 얘는 이미 붕 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가격대를 맞춘 거니까 얘는 됐어. 그러면 오케이. 너 뭔가 이사 간 일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래랑 비슷하지. 그렇죠. 무려 1,400만 주야. 그래 돈으로 계산을 해봐. 한 5천 원대에서 1,400만 주를 곱해보라고. 그러면 도대체 그 대한민국의 그 많은 돈들이 도대체 어디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천만 명 여러분. 큰일 났네. 그렇지. 자 그러면 2월 1일 날 이 한국 가구라는 종목이 14.84 종가에 그러면 고가가 25.16을 발생해. 그래서 3714라고 그랬지. 저점이 3%에 마이너스 0%로부터 종가는 7% 반드시 이상해야 되고 고가는 14% 이상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방송을 했어. 그래 오케이 됐어. 그럼 이제 물 뺐지. 물 빼는 거 어떻게 된다고. 자 여기다 더블 클릭해가지고 딱 보면 창이 하나 뜨는데 거기에 영역 빼기. 영역 빼기 하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평선을 두 개 집어넣은 거예요. 뭐니너 그랬더니 하나는 포커고 하나는 헌터예요. 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포커고 얘는 그래요. 그렇죠. 얘는 중심으로 들어오고요. 반드시 포커는 그래요. 이게 장작을 펼 때는요. 장작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딱 때려야 쪼개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 그래요. 마지막 마지막 이 종목을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펼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른 거죠. 한국 가구 이루와봐. 그래갖고 장부 열어. 예 장부 열어봐. 내가 너네 회사에 투자를 아낌없이 해주고 싶으니까 너네들 한번 장부를 좀 보자. 그래서 예 이제 가져왔어. 열어봐. 일단 대주주의 분이 어떻게 되니. 예 저희도 55.79%입니다. 응 그랬네. 잘했네.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내가 싫어하는 거는 20% 이하면 너네 회사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서. 오 우리 저 괜찮습니다. 그래. 자 다음 열어봐. 매출액 대기입 영업이. 예 매출액도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연락장 늘었습니다. 87억에서 105억입니다. 오 그래 난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게 줄었다 하더라도 검정을 씨면 되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부채비율 유부위를 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일부러 가르세요. 성소형에 나는 외계인이다. 자 밑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자 33%에 7600%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우리 회사는요.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죠. 사실 유부위를요. 관리부 직원의 책상에 볼펜 하나까지가 여기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정권의 경제부총리라고 뭐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에 유부류가 많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줘야 된다. 회계 망측한 얘기를 하죠. 그 사람 징역가 있어요. 하여튼요. 여러분 저기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은 똑똑해야 된다고요. 환장하는 거죠. 회사의 설비 투자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부율이. 그것도 모르고 도대체가 무슨 경제부총리 무슨 담배값이나 2500원에서 4500원을 올리는 그런 회계 망측한 일을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르신들은. 자 봐요. 33%에 제가 1000% 이상이어야 되는데 7600%이요. 와 끝내주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 봐야지 재무접. 여기서부터는요. 가슴이 쿵쿵쿵 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성 지표를 딱 봤더니 원래 야 그래. 소장님이 이야기하는 거 거의 정석이에요. 이게 굳이 200% 금방에 이렇게 되는 게 아주 착실하고 아주 권실하고 아주 멋진 회사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내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소위 우량주는 여러분한테 수익을 주는 게 우량주요. 무슨 삼성전자 이런 게 아니고. 오케이.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너 이름이 뭐야. 7,783원입니다. 그래. 이리 와봐. 더 해봐. 예. 15,566원입니다. 목표가는. 예. 12,500원입니다. 됐어. 그래. 오케이. 그랬더니 너 지금 현재 얼마야. 예. 5,300원입니다. 한 번 더. 어. 7,783원이 청산 가치인데 그거보다도 낫네. 이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밤새 방을 빙글빙글 빙글빙글 도는 거야. 그래서 시계를 자꾸 쳐다보는 거지. 왜. 주식시장은 내일 아침 9시에 열리니까. 그 전날 6시부터 빙글빙 도는 거야. 시간이 왜 이렇게 안가. 주식시장은 말이야. 9시가 아니야. 게을러 터졌어. 7시부터 열어야 돼.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날 주식시장이 열렸으면 좋겠어.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으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지. 무슨 DPS가 5천 원짜리인데 지금 2만 원 3만 원 가는 걸 좋다라고 산다는 거는 황천길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추천하는 사람은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 추천하는 사람 저는 징역 보낼 거야.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불러올 수 있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거거든. 제 말이 틀렸으면 얘기하라고요. 이 시장은 여성 주린이 여러분들 작년에 300만 명 여러분 소위 동학개미라고 언론에서 지칭 이름을 젖었잖아요. 여러분들 멈춰야 됩니다. 아시죠. 멈추고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를 두 눈으로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때 사서 이때 더 사고 이때 팔았겠죠. 6,180원이요. 목표가 아직 멀었다고요. 앞서 내가 지금 이야기한 금강철강을 이야기하느냐고 이야기를 다 못한 거예요. 지난 시간 끝부분과 비슷한 거예요. 제가 안타깝지만 이제 장소를 딱 자리를 다시 카메라를 1번 카메라로 옮길 때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 시간이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투자 여러분. 어쨌든 목요일 날 어디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내일 확인해 봐야 돼요. 저는 처음 봅니다. 오늘 방송국 왔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하여튼 밑에 자막 나가니까요. 하여튼 저를 찾기가 힘드셔도 하여튼 잘 찾아오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는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아주 또 좋은 내용 가지고요. 방송 또 희한한 벨브란 땡땡 벨브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요. 이델리 운 소속 전문가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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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